6두품은 신라는 보게 되면 왕족과 귀족이 있었는데 왕족으로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었고 귀족으로 6두품, 5두품, 4두품이 있었어요. 그런데 6두품은 원래는 되게 큰 부족의 부족장에 후예들인 거야. 그러니까 신라 진골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지. 그런데 진골만이 최고 관직까지 오르고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최고 관직까지 오르지 못해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화 드라마에 보면 전교 1등을 질투하는 건 전교 2등이지 전교 3등, 4등을 질투하지 않는단 말이야. 마찬가지인 거야. 그래서 6두품이 자꾸만 진골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. 쟤는 능력도 없는데 왜 최고 관직까지 올라? 나는 능력도 있는데 왜 최고 관직까지 오르지 못하지? 이런 불만을 가졌는데 신라 중대라고 할 수 있는 신문왕 때 같은 그때는 신문왕이 진골 기적들을 무시했어. 그래서 6두품의 말만 많이 들어준 거야. 그래서 6두품이 어느 정도 정치에 나가서 최고 관직까지는 오르지 않지만 진골에 비해서 무시 안 당하고 자기의 능력을 좀 봐주니까 그때는 좋았지만 신라 하대인 신라 말기를 가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면서 진골 기적의 힘이 세져요. 그러면서 6두품이 완전히 무시되네. 오케이. 그래서 6두품들이 세 가지 종류로 바뀌어. 하나는 신라 안되겠다. 세령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. 하나는 신라를 바꿔봐야 되겠다. 또 하나는 아니야. 나 그냥 은둔해 살래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고 이 6두품들은 그래서 얘들아 자기가 정치로는 최고 관직까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학문하고 종교 쪽으로 나가요. 학문하고 종교에서 보게 되면 설총. 6두품이야. 설총의 아빠가 누구야. 원효대사 6두품이야 얘들아. 자 스님이 됐죠. 종교. 설총 이두. 공부를 한 거야. 유학과 관련해서.